화성 동탄 신도시의 카이스트 반도체 설계 교육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. 지난해 11월 업무 협약을 맺고 반도체 인재 육성에 나서기로 한 카이스트와 화성시는 동탄 롯데백화점 내 공공기업 공간에서 반도체 설계 교육센터를 운영합니다. 센터에서는 이달부터 반도체 설계 전문 교육이 진행되고 관련 분야 취업도 연계해줍니다. 카이스트는 교육센터 외에도 공유 오피스 등을 조성하고 올해 안에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.